음악 저는 예전에 여러 해 동안 장식음의 올바른 연주 기법에 대해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장식음 기법에 대해 작게나마 지침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식음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포지아 튜라, 모르덴트, 짧은 트릴, 그리고 트릴 이렇게 4가지 장식음 기법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음악과 고전주의 음악에서 쓰여지는 여러 장식음 중 아포지아 튜라는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장식음입니다. 이것은 아포지아 튜라의 많은 사용 횟수 때문입니다. 아포지아 튜라만 따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아포지아 튜라가 트릴과 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포지아 튜라가 음악에서 사용되어지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아포지아 튜라가 음악에 불러일으키는 감정과 격정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포지아 튜라는 대체적으로 강한 정박자에 쓰여지는 불협화음으로써 음악의 특별한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크반츠는 아포지아 튜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아포지아 튜라는 크반츠가 가장 먼저 다룬 꾸밈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반츠도 아포지아 튜라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했습니다. 크반츠는 연주에서 아포지아 튜라는 장식음이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음이다. 아포지아 튜라가 빠지면 멜로디가 너무 평범하고 단순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아포지아 튜라는 멜로디에 흥미를 더해주고 청중들에게 중요한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JS 바하의 아들인 CPE 바하가 쓴 아포지아 튜라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그가 쓴 여러 중요한 논문 서적 중 하나입니다. 이 목록은 프레드릭 뉴만의 책에서 인용되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포지아 튜라가 악보에 어떻게 기록되는지도 찾을 수 있지만 연주자가 어떻게 연주할지에 대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아포지아 튜라의 길이는 음의 반을 차지합니다. 음이 점음표인 경우나 셋 이신 음표인 경우에는 아포지아 튜라가 3분의 2의 길이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특별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포지아 튜라가 2분 음표의 길이를 차지하고 해결은 8분 음표 동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포지아 튜라는 여러 길이로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악보, 작곡가, 그리고 아포지아 튜라 연주 기법에 대해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포지아 튜라를 정박자에 연주하는지 아니면 정박자 전에 연주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프레드릭 뉴만은 아포지아 튜라가 정박자보다 꼭 먼저 연주되어야 하는 몇 가지 상황을 목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리듬의 명확성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작곡가들과 저자들은 아포지아 튜라의 연주 기법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C.P.E. 바아는 아포지아 튜라가 꼭 정박자에 연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곡가 그리고 이론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이나 저서에서는 예외의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저는 아포지아 튜라가 불협화음 다음에 쓰여졌을 때는 정박자 전에 연주합니다. 리듬이나 박자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때도 정박자 전에 연주합니다. 이어서 트릴과 아포지아 튜라가 같이 쓰여질 때 어떻게 연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쓰여지는 말 중 트라듀토레, 트라디토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번역자가 배신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의 오래된 이 속담처럼 모르덴트란 단어의 번역도 백년에 걸친 스캔들 중 하나입니다. 모르덴트의 정확한 번역은 본음의 아래에 있는 장식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영문 번역에서 장식음이란 보통 본음의 위에 있는 꾸밈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짧은 트릴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줄리어스 와이진 보니슨 저서 중 오프스 8번 1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100년 전쯤 라이프치위에서 발행되었습니다. 독일어로는 덜 프랄트릴러이지만 영문 번역에는 모르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랄트릴러는 모르덴트가 아닌 짧은 트릴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와이진본의 책들에서는 이런 오류가 많이 발견됩니다. 크리스토퍼 슈압은 바순을 위한 새로운 실용적 연주 기법이라는 새 와이진본을 출간하며 이런 오류들을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슈압은 중간에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짧은 트릴 기호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본음의 위에 있는 장식음이 사용됩니다. 본음이 있고 그 다음에 짧은 트릴이 위에 있는 음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르덴트는 보통 중간에 줄이 그어져 있지 않은 기호를 통해 기록되고 아래 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 꾸밈음을 나타내는 모르덴트는 바로 그 음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장식음입니다. 짧은 트릴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덴트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 음을 이용한 트릴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짧은 트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트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루어 볼 트릴은 본음의 위에서 여러 움직임이 있는 트릴인데 쉐이크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트릴은 언제나 본음의 위에서 번갈아 가며 사용되어집니다. 대부분 아포지아 튜라를 먼저 사용한 후 그 후에 쓰여지고 낙슐라게 또는 마침음으로 마무리합니다. 크반츠가 표준적인 트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악보에서는 트릴 전에 작은 음표로 표기한 꾸밈음으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트릴 후에 낙슐라게 또는 마침음이 표기되었습니다. 때로 트릴은 빔으로 꼬리를 묶은 여러 음표들로 풀어 표기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로크 음악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포지아 튜라와 트릴의 사용 기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트릴 시작 전에 트릴 본음의 위에 있는 음이 표기된 경우 즉 트릴 사용 전 위에 있는 도음음이 표기된 경우는 예외이며 이때에는 아포지아 튜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4도 이상의 뛰기가 있는 경우 저는 대부분 본음에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내용이 여러분이 장식음에 대해 배우시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악보들을 살펴보고 연주를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웹사이트의 여러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의 여러 정보는